생물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물 등갑이 깨져 있었고요. 그다음에 상왕골에 뼈가 드러나 있고 그 근육이 다 손상이 돼 있었고요. 이제 목 주변이 다 찢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 식도까지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 찢어져 있었죠. 여기가 다 지금 죽은 게 붙어있어서 피부가 아예 안 붙어요. 여기를 다 드러내야 돼요.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거북이 마취를 보는 거 자체가 제가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수술도 조금 더 저보다 노련하신 선생님을 제가 불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30미리 다 들어가요. 네. 옳지. 옳지. 됐어요. 이게 생각보다 기네요. 그전에는 어깨에 수술을 하진 않았고 드레싱으로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닿던 부분이 많이 깊게 써들어 갔던 것 같아요. 목 부분은 식도가 찢어지고 그 위로 피부랑 이렇게 약간의 근육이 완전히 다 덮이지 못해서 구멍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. 식도를 다시 잘 붙이고 그 위에 피부를 한 번 더 붙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컷. 됐어요.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네. 별로 지금 깨야 기분이 좋죠. 아직 안 깨잖아요. 마취가 제일 걱정이 돼요. 잠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잠수 반응이 있어요. 마취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잠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호흡을 안 하고 되게 오랫동안 버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그 한계를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되면 더 빨리 마취약이 빠져서요. 지금 얘가 대사가 느린 애라 고개를 들고 하는 호흡을 한 번 하면 안심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애드 flipping kommenğ 걷는 중 다행이네 빨리 나와서 바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가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